이게 오타쿠들과 아닌 사람들을 구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? 애니메이션 얘기를 꺼내면 돼 그런 걸 봤어? 어 그래? 약간 이게 끝이거든? 근데 갑자기 오타쿠들은 약간 그 앞에서 더 나아가 야! 그거! 그것도 재밌는데! 야 이것도 봐봐봐봐! 야 이거! 이거 봐봐봐봐! 그것도 재밌어! 그것도 재밌는데! 진짜 이것도 진짜 재밌다! 약간 약간 이런 식의 알겠지? 예를 들어 봐 해! 하이채도 재밌어! 핑맨님! 말 거지 말아주세요! 10떡 10떡 핑맨 10떡 핑맨인데 오타쿠! 핑맨 오타쿠래요! 아 전화 안 받는 거 봐봐 심지어 전화 그냥 끊었어? 하이코폰이라도 바쁜 거 아니잖아 핑맨님! 님아! 왜? 아 뭐야 목숨 뭐야 님 뭐 하셨어요?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? 아니 뭐 봤죠? 안 봤는데요? 10떡 이미 정주행 3번 끝났는데요? 10떡아 너 나한테 10떡이라고 그런 말이야 그랬냐? 그래 10떡아 10떡아 아니 팬미님 뭐 하고 계셨어요? 님 방송 보고 있었어요 아니 뭐 하다가 지금 키보드 소리 들으니까 내가 맞춰볼게요 마크에서 뛰어다니고 있죠? 미안 맞지? 응 어이없다 진짜 아 왜 직업병이 이 정도면 mpc 아니야? 마크 mpc 같은 거? 이거 맞아 내일 뭐 함? 저 내일 아무것도 안 하고 내일 아니야? 뭔데? 내일 어 아니야 죽어버려 죽어버려 어떻게 죽어버려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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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2 진짜 엄마한테 전화는 거야? 어? 어? 엄마 어떤 여자가 나한테 죽어버리래 나한테 이... 그 이혜은이라는 여자가 죽어버리래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나 한마디 해줘 너라고 한마디 해줘 왜 그리 한디야 빨리 아 그런 소리...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아 당신 처리하고 해줘 응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잘 지내세요 아... 잘 지내자 하하하하하하 씹떡 씹떡 핑덕맨 왜? 핑덕맨 아 이상한 별명 좀 교반지어요 아 왜요? 아 핑맨... 핑맨님 뭐 또 별명 있어요? 없어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왜 뭔데요? 아 맞다 치즈페티쉬가 있구나 기다려 하지 말라고 해 자랑하라 미친은 어떻게 치즈페티쉬야 페티쉬를 아니 치즈를 뱉으시면 말이 안 되는 게 어? 어떤 부분에 흥분을 하는 거야? 하하하하 뭐라겠어 나도 잘 모르겠어 아 그거 나한테 그러면 어떡해요 핑맨님이 더 잘 아시는 나도 모르는 핑맨님이 더 잘 아시는 거 핑맨님이 더 잘 아시는 거 나도 관련된 말이야 하하하하 내 입에서 나온 게 아니야 거짓말 하지 마 근데 그 얘기 누가 했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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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머스한테 전화 오는데? 뭐? 뭐요? 아니 머스님! 어? 아 왜 저한테 말 못 거세요? 머스님 간만이에요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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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? 뭐하는 거예요? 아니 근데 핑맨님한테 전화 왜 거셨어요? 그냥 온라인이길래 욕하려고 뭐지? 뭐지? 빅맨 멍창이! 똥 멍창이! 근데 대답이 안 돌아오는데요? 원래 이러나요? 저.. 차단해놔서 소리 안 들릴걸요? 저 형 그럼 치즈패튀.. 어? 치즈패튀.. 치즈패튀.. 치.. 치킨패튀이요? 아니.. 아 저 형이 치킨을 좋아하긴 해요 아니 무슨.. 뭐야 이거 왜 치킨이 갑자기 치킨 안돼? 여럿 좋아해요 맞아 저 형 연어도 좋아해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? 뭐지? 태국 갔었는데 저 자고 있는데 저 형이 갑자기 술 먹고 취하더니 제 목에다가 자국 남겨놨어요 진거 영상도 아직도 있어요 깨치셨군요? 반사님 저는.. 해명으시죠 신을 먹어서.. 심신미약상의.. 기억이.. 나지 않습니다 와 진짜요? 네 님도 하나 만들어드리고 왜?! 뭐야?! 아 저 형의 첫인사예요 첫인사 틈에서라도 하면 다그래요 입술 모양 사선으로 낸 다음에 하트모양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저요 와 진짜요? 고급 기술 갖고 계시네요 핑맨님? 아이 그럼 그럼 뭐. 뭐 그럼이야! 계속 떠들어봐. 나 녹화 중이야. 아니 아니 여기까지만 할게요. 형 울 것 같대요. 형 그것도 얘기해줘요. 또. 형 집 비밀번호 까먹어서 집 문 앞에 씹으면 안 돼.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 마. 아 왜 이미 다 얘기한 거 같은데 빨리 얘기해주세요. 뭔데요? 형 몇 개 나갔다가 집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형은 바보 새끼인 줄 알잖아. 아 이미 바보 새끼 가졌네. 충분해요. 아니 지금 비밀번호가 뭐 한 400자로 돼있을지 어떻게 알아요? 네 생각이 안 난 거예요. 아 오늘 한 달 만에 밖에 나갔는데 비밀번호 앞에서 잠깐 버그 걸졌어. 비밀번호가 어려웠던 거죠? 그렇게 얘기 그렇게 알아둘게요. 아니 비밀번호가 한 400자일 수도 있지. 맞는 말이에요 워사님. 들어가려면 아침엔 내게. 아니 워사님이 왜 이렇게 어색해 하시나 싶어가지고. 아 펀셉이죠. 비밀번호가 어려웠던 건. 그러지 마세요. 그거 아니에요. 그러지 마세요. 그래 말 놓자. 아니 말란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. 둘이 친해지길 바라야 한번 찍어. 그래야겠다. 그래. 왜 나와냐. 뭐 갑자기. 아 그거 아니에요? 아 내가 아직. 아니 사회와 적응 중이야. 아니 그러면 진짜 저 지금 보시는 분들이. 참 뭐. 친근감 을 위해 반만을 사용하라. 아 워사님 너무한지 되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도? 너무하다고요? 뭐지? 원래 워사님의 귀 잘 안 들리세요? 비밀번호가. 네. 네 잘 진짜 안 들리니까 이해하세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그 워사님한테. 뭘 들어도 괜찮다고 전달해주세요. 아니 들려요. 아니 진짜 원숭이 생삐 줄 알잖아요. 워사인 낀은. 파란 씨로 보이진 않는데. 아니 사실 본인이 붙을 때 만드시구나. 개가요? 그럼 파란 씨로 하신 거예요? 아니요 그런거 아니야. 나도 엄마한테 전화 걸어. 아하하하하하. 부모님한테 전화 걸 거야. 그럼 너가 어 승천아 무슨일이니? 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있었어. 어? 악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어? 뭐야? 승희? 그 핀믄님. 왜? 박사님한테 헛소리하지 말라고 좀 전달해주세요. 제가 나갈까요? 아니 왜 그래. 왜 기를 주세요. 아 미안합니다. 아 러스님. 그런거 아니에요. 그.. 그래. 또! 이거만! 나한테 못 받으세요. 나도! 눈사람을 재작년에 만들었는데 저희 집 촬영 온다고 해서 얘가 너무 쾌재자 해가지고 씻겼어요. 근데 녹아서 없어졌어요. 이게 무슨 말이야. 와 멋선님 근데. 그리고 실제로 울었어요. 멋선님. 예예. 힘내세요. 힘내셨으면 좋겠어요. 효과는 이.. 시비를 거는 건가요?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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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는가? 아니에요.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어요. 멋선님. 이렇게 계속 살라고요? 네.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. 멋선님. 진짜. 예. 박녀님도요. 하하하하하하 둘이 한번 싸워. 하하하하 내봤을 때. 방송이니까 얘기한 거예요. 아시죠? 멋선님. 나. 알죠? 그래. 뭘 또 그래요? 아.. 저희 친하죠 이제? 네 저희 친하죠. 아 좀 친해지는 스트리머가 너무 많아요. 일단 저 오늘 악녀님이랑 친해졌어요. 오늘 친해진 거예요 저희? 오늘 완벽하게 친해진 거죠. 왜 오늘 완벽하게 친해졌어요? 전 그전에도 완벽하게 친하다고 생각했는데. 친한 건 아니고 진해졌죠 저거는. 진해졌구나. 진해졌다 이상한데? 그니까 진하 좀 이상한데? 너 그거 1번 인간과의 사교성 1번 아니고 12번 연거 같은데 지금? 아 진해지는 건 아니야? 아니야. 그 연인장 봤어. 하하하하하하 아 연인끼리는 친해져야돼요 형? 어. 진해지는 건 뭐야? 그건 더 나가가는거. 어 더 나가야돼. 어 더 나아가는거. 어? 어후후후후후후... 근데 저도 먹사님 번호가 없어요 제가 일일에서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번호 말씀해 주실래요? 010 여기서요? 아... 지금 말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? 4 아니 알았어 미안해 잘못했어 이런 어떤 시청자가 친구 2000명 생길 뻔 그러네 전화 친구 가자 아하하 아 번호 알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